제20회 선인장 페스티벌이 지난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닷새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주제 광장에서 열립니다. 내 곁에 친구 반려식물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문화전과 산업전, 힐링전으로 구성됐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품전과 다양한 희귀 선인장 다육식물을 문화전에 전시하고 야외 저온과 쉼터를 꾸몄습니다. 산업전에는 선인장 다육식물 관련 개발기술과 벽면 녹화 패널 제품 등이 전시되고 힐링전에서는 경진대회 작품전과 AI 작품전, 그림 일러스트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